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의사 원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의사 영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리를 꼬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리 꼬으셨네요 저는 왜냐면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수가 아니잖아요 언론인이잖아요 저의 가수 선배님을 제가 오늘 모시게 됐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우크라의 주인공 김은국 선생님 모셨습니다 영원한 10대 가수 김은국 그리고 동부 한인회장 최현무 동부 한인회 이사장 최현무 동부 한인회 이사장 그리고 LA평화통일협의회 체육분과위원장이십니다 데이빗 초이 최현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떨리네요 제가 사실 김은국선 선배님하고 방송을 한 번을 했었어요 아마 20년대 아니면 한 99년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기억을 못하시겠죠 제가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무슨 방송이었는데? 몰라요 근데 우리 샵하고 샵이 방송을 유난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항상 즐겁고 연극이 끝난 후 그거를 한 번 나왔죠 예전 샤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샴푸 내눈의 스프린비 오케이 내 입술엔 커피 한 잔인지 뭐 그게 있어요 커피 한 잔 뭐 있지 근데 저는 그런 유명한 인기 곡이 나오기 전에 예스하고 라잉을 했던 신인상을 우리 앨범 때문에 신인상을 탔는데 신인상 그때 탔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해 근데 솔직히 저는 샵 모든 노래 통틀어서 김이사가 참여했던 예스가 최고의 노래라고 봐요 음악성이 되게 좋아 저희 프로듀서가 이상민 룰라의 이상민 상민이 형이잖아요 룰라 이상민이가 레게파티 레게파티 거기서 나옵니다 랩포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피처링 했다면서요 근데 그때 이상민이 스타가 아니어서 이름 안 넣어줬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때는 넣을 수가 없죠 스타가 아니었대요 이상민이 스타가 아니었대요 피처링을 했는데 이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옛날서부터 상민이 형하고 이제 잘 알던 사이이시네요 이상민 탁재원은 내가 참 좋아했죠 근데 그분이 되게 음악성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작사 작곡한 거 보면 이렇게 좀 앞서간 것 같아요 작곡이 상민이 형은 이 방송 타이틀은 뭐예요 이거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문화 충격 제가 방송 타이틀을 얘기를 안 해요 문충 컬츄샥 문화 충격 근데 진영은 이사급들이 오네요 네 그게 좀 독특하죠 저것도 이제 문화 충격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톱 여기는 여기는 톱에서 톱자리에서 다 직접 해야 돼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라디오 코리아가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라디오 코리아에서 진행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 얼바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못 오니까 그때 바빠서 보고 싶은 마음에 목소리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2시간짜리를 만들어서 파일을 쐈어요 그래서 여기 LA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마침 내 현장 라디오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줄 알고 한국에 여행 오시면 어떻게 된 거냐고 라디오 들었는데 근데 또 워낙 또 진행자로서 교통방송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MBC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아직은 이제 좀 쉬시는 거고 지금은 데이빗 이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함께 자리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우리 김웅국 형님은 안 지는 한 십몇 년 됐습니다 근데 김웅국 형님이 대한 가수협회 회장님을 하실 때 저한테 지부장을 위주 지부장을 주셔서 그게 또 더 친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인연이 있네요 근데 LA에 그렇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딱 모자도 지금 NY 뉴욕 쪽을 딱 쓰시고 나오셨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제가 공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 늦둥이 딸내미가 대학 졸업을 해요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뉴욕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을 생각하는 마음 LA에 왔다가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딸내미 졸업 그래서 LA 모자보다는 NY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타셨어요 20년 기러기 아빠 이제 드디어 청산한다 그래서 가족을 그래서 느끼신 게 가족은 함께 있어야 된다 저는 알아요 김웅국 선생님께서 여기서 오랫동안 사셨다는 거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이 기사를 보고서 좀 뭔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우리 번칠이 동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는 시드니로 갔어요 그렇죠 시드니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간 거예요 아니요 초등학교 리라를 졸업하고 리라 초등학교 그때 당시 이제 유학 열풍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드니 3년 하다가 그때 좀 힘들어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올까 하다가 하와이로 왔어요 하와이로 그게 이제 미국의 진출 시작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동현이 이제 하나 끝날 무렵에 우리 이제 막내딸 누뜬이가 주연인데 10살 톨이란 말이에요 회의가 이게 20년 걸린 거예요 하나 끝날 해당 하나 또 시작이니까 이제 이제 진짜 끝나는 겁니다 약간 후회하세요? 아니 힘들었지만 후회는 아니고 애들이 잘 커졌고 저보다는 이제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좀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이제 뭉칩니다 내 식구가 저도 그 2017년이 되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아무리 봐도 나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좀 아니 공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그거는 적응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래도 뭐냐면 좀 이렇게 한국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본 게 좀 아이들이 너무 서프레션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눌림을 당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자유롭게 생각을 못한다 아니면 너무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좀 나중에 커가지고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오픈마인드를 갖지 못한다는 그런 약간 그런 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 또 다른 게 한국에서 있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외국 나가서 좀 경험 쌓기 하잖아요 외국 문화도 좀 근데 그렇게 짧은 기록이 생각하기는 모르지만 길게 하면은 왜이래 또 한국에 와서 친구도 없고 문화가 조금 차이가 나서 너무 힘들어요 문화 충격 봤죠 진짜 그렇게 그게 문화 충격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민 가족들은 보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가더라도 좀 외로워요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도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름 또 교육도 좀 잘 받으시고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결국은 노동 일만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한국에 가가지고 보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좀 후회가 되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와닿았어요 이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기러기 아빠 생활이 2, 3년은 몰라도 10년에서 20년 떨어져 사는 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러기 아빠는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다 공부도 좋지만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본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주 명언이에요 네 이게 와닿았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으면은 뭐 자식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주변에 기러기 아빠들을 좀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언이 듣고 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내가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입장에서 김우 선배님은 솔직히 한국에서 대단한 연예인이시잖아요 모든 일이 거기에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방송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출연해 주세요 출연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그냥 떠나기는 너무 좀 힘들잖아요 보면은 어려웠죠 또 유학 보내는 게 돈이 많이 들고 그럼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근데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연예계 쪽에서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랬었으면 저도 기러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tv에 항상 자주 나오셨어요 이렇게 뭐 전성시대뿐만 아니라 가족을 봐서라도 우리가 고정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쉽게 해서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개편철인데 그래서 제가 더 몸관리나 다른 연예인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몸관리야 평소에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 메리그 축구의 힘이죠 그렇죠 동네 축구할 때 별명이 지네딘 지단이었대요 지단처럼 플레이메이커 제가 동영상 몇 개 봤는데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야 아니 뭐 99년대에서부터 축구를 중계를 하실 정도로 축구매니아 서면서 전문가이신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축구 주장이었죠 축구팀 주장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11살 때 축구를 시작해서 지금 50년 넘게 하는데요 주장 자리는 뺏겼어요 아 뺏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코치 감독께서 학부형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우리 동료 선수의 그 누나가 예뻐서 그 선수한테 주장을 주듬구만요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실력은 나한테 안 되는데 누나가 예뻐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랑 결혼했더구만요 누나가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알게 됐구나 비리네요 이거는 비리야 이거 몇십 년 만에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리네요 이사장님도 축구 좀 하세요 아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두 분 제가 볼 때는 골프를 좀 이제 많이 치실 것 같은데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오시면은 형님 오시면은 항상 골프를 같이 치고 또 즐거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몇 타를 쓰세요 싱글이에요 싱글 오 싱글이시구나 네 잘 쳐 워낙 좋아하고 몇 타를 쳐요 원래 기건이 아 뭐 한 18타 치는데 오버하는데 싱글이라고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홀인원 몇 년 하셨어요 저는 4년 전에 홀인원 했어요 아 진짜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골프를 얼마동안 하다가 홀인원을 하신 거예요 저는 골프가 한 30년 넘게 났는데 4년 전에 대학 시절부터 했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골프를 잘한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아마 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홀인원 한 번 하신 적 있나요 저도 뭐 평생을 축구만 하다가 기러기 상을 하면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구나 혼자 시간이 좀 있길래 이제 축구는 11명이지만 혼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몰라몰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잘 치는 편은 아니에요 독학을 했기 때문에 들이대 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라수윙이 하라나 헛수윙 있잖아요 그거 없이 올라가면 바로 들이댑니다 연습 안 하고 그냥 바로 연습수윙이 없다는 얘기죠 저하고 형님하고 치면 잘 치는 사람도 연습수윙이 없어요 그냥 가서 우리 잘 치는 사람도 한 두 번 연습수윙을 하고 치는데 그냥 치는데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완전 실전 스타일이구나 완전히 서로도 우리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재고 이렇게 치는데 올라가자마자 그냥 넣으세요 그런데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있으시니까 아니 운동신경도 신경이지만 십자가수 아니겠습니까 스포츠라는 건 리듬으로 하는 겁니다 리듬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또 축구를 하던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흥미로운 거는 저기 김선생님은 김은국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그 음악을 했을 때 드럼으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원래 이렇게 드럼 치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권유 따라서 치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면 밥은 안 먹고 드럼을 치셨어요 젓가락 숟가락으로 그냥 뭐 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악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하면 타악기 소리 들어오면 내가 앞서 간 거 같아요 이게 젓가락 숟가락으로 어디든 때리든 음은 있거든요 그 소리를 제가 만들어서 두둥겼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놈은 커서 좀 뭐가 되려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드럼 치던 소년이 가수가 된 거죠 드럼이 그 당시에서 접하기가 좀 어려웠던 악기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8군무대 가서 음악 했지만 저희들은 의정부나 이태원 가야 뭐 그렇죠 집에 전축도 없으니까 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길거리 가다가 팝송 나오면 뭐 듣고 갈 정도니까 내가 이런 리듬 감각은 그거는 몸에 뱉다고 봐야죠 그게 LP판하고 외국 음악 특히 일본 음악은 아예 뭐지 밴이 됐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수입 차원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cbs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악 프로에서만 가능하고 네 음반 자체가 굉장히 비싸 가지고 사지 못하고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들었는데 야 베리 굿 그게 청계천 가야 돼요 1008이라고 저도 알아요 네 청계천 네 300원인가 500원 싼 거 있어요 네 그걸 들어야 돼요 네 맞아요 오리지널을 들을 수가 없어요 LP판을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럼 원래 로그 음악 좋아하셨나요 로그 음악 그때 막 부시는 거 있었죠 이게 하드락이죠 하드락 하드락 원래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재즈 뭐 이렇게 펑키 뭐 이런 걸 좋아했지만 그때 당시는 전부 다 하드락 부셔야 돼 부셔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그룹 뭐 딥퍼프라든지 딥퍼프라든지 앨리스 쿠퍼 네 그러니까 스토크 뭐죠 네 스모크 앤 더 워런인가 스모크 앤 더 워런인가 스모크 앤 더 워런 스모크 앤 더 워런 스모크 앤 더 워런 스모크 앤 더 워런 네 알죠 하이웨스타 네 저도 원래 라그마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음악 광이에요 저도 원래 라그마크 저도 락이에요 락이에요 원래 김 의사도 락이더라고 저는 소프트입니다 그러면 뭐 LA에 계실 때는 103.5 뭐 이 정도일까요 네 네 라디오 코리아를 들으셔야죠 네 성격이 차분해요 소프트 네 그래서 저기 김은국 선생님 보면 1988년 2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원래 그러니까 호랑나비 훨씬 전에 그 정화의 겨울일기 그 편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불치평 걸린 소녀를 위한 정화라는 노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작곡으로 아무리 여기 미국 라디오 코리아 지만 이사분들이 조사를 많이 했네요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다 네 그리고 원래 무명 때 무명 때 네 무명 때 선배분의 딸인데 그분이 이제 저러 보컬그룹 사운드 때 많이 알려줬던 분인데 그 중사비인가 정화라는 아이인데 참 그림 잘 그리고 천재 소녀였었는데 그 불치 빈이 걸려 가지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죠 네 그래서 제가 무명 가수인데 그때 무명 가수인데 우리 집에 있는 뭐 먹을 거 있으면 몰래 갔다가 줄 정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정화가 삼촌 언제 언제 뜨냐고 언제 인기 가수 되냐고 보고 싶다 그럼 못 보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정화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상당히 분위기가 있고 발라드 그렇죠 발라드 곡인데 이렇게 통기타 치면서 TV 출연도 해가지고 인간 시대 인간 시대 여기서 한 소절 조금 부르실 수 있나요 야 이거 완전 한국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정화는 들어보고 싶더라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노래예요 아니 한국같이 하나 미국 그냥 아무 때나 들이네 정화 뭐 창문 틈으로 벌써 바람이 불잖니 정화 바람 불잖니 뭐 이랬어요 아 좀 아니 기타 되어 있는데 아 기타 있어 아니 근데 좀 슬프네 노래가 조금 슬프고 슬프죠 네 그 느낌이 딱 오네요 음악 활동을 하실 때 지금 제가 활동할 때만 해도 90년대 되게 보수적인 시절이라서 우리 귀걸이를 하면은 뭐 어떤 방송국에서 귀걸이를 빼야 됐었고 선글라스도 눈이 보는 거를 해야 됐었고 기제가 있었구나 예 배꼽티는 절대 안 됐고 뭐 비닐바지 같은 것도 H.O.T면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H.O.T 염색 안 되고 아니 H.O.T는 됐어 H.O.T는 됐는데 우리는 안 됐어 서태지도 뭐 열애 시켜주는 지금 이제 방송을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규제가 더욱 더 심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어땠어요 우리보다 선배님들도 더 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80년대에 음악 활동하면서 방송하는데 그때는 이제 코수염이 우선 안 됐어요 코수염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거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깎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안 하고 그랬어요 코수염 일부러 그 코수염 깎으라는 말에 코수염이 안 했죠 거기다 또 장발이 안 되고 막 장발은 당연히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던데 그거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한번 깎은 게 지금도 떠 있더구만요 야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방송하기 전에 이거를 깎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저는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학교래 언젠가부터 초등학교 그러니까 언젠가 갑자기 이제 김은국 김은국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호랑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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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어린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1위 하기 전이었어요 과요톱10에 나왔는데 너무 너무 무대가 저기 좀 쇼킹하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흉내를 제임스 브라운 제임스 브라운 완전 제임스 브라운 제임스 브라운한테 받은 아니 그 완전 그룹하고 제임스 브라운으로구나 춤추시는 거 움직이시는 거 그게 쏠 이었어 맞아요 제임스 브라운은 카피 한 겁니까 조금 카피가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임스 브라운 음악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보죠 근데 그 호랑나비의 노래가 참 무명시절 더 길었는데 딱 그 받는 순간 추입하는 순간 녹음하는 순간 내 입에 맞두고 말이야 미리 그 호랑나비 허는데 야 왠지 그 예감이 조짐이 좋아 근데 그거 나오자마자 그렇게 많은 사랑받을 줄 몰랐죠 근데 그 처음에 이거 작사 작곡 제가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근데 김 누구죠 아니 아니에요 배따라기 이에민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자기가 해놓고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디렉터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성조라는 분 그 저기 이제 훌리트 불고 섹스 버스 재즈 정통인데 그러니까 통기타 같은 노래를 재즈 로 버전을 한 거예요 원래는 통기타 원래 그런 버전으로 만들었었구나 네 그거를 이제 작사 작곡자로도 못 들어오고 그분이랑 나랑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면 퀸스 존스 같은 분이야 퀸스 존스 같이 둘이서 했어요 밤에 몰래 녹음실에서 퀸 하면 허락나비 한 마리가 좀 늘어졌는데 그분 너너너너너 그래가지고 이건 안 뜬다 리듬을 타라 나보러 막 그러더만 리듬을 타라는 거야 너 보컬했다며 그룹이 그 기분허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허락나비 한 마리가 아이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부르게 되는 노래예요 그걸 또 그 뒤에서 웃었어요 내가 네 웃으면서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싸 이거 가지고 또 심의가 안 나와가지고 아싸 그것도 심의가 또 논란이 됐어요 안 나왔잖아 안 나왔잖아 kbs ms 그때 두 개뿐이 없었어요 방송국이 sbs는 없었고 없었어요 너무 kbs는 까다로워 심의 안 나와 맞아요 그래 나중에 몰래 강가에덜미의 강석이 일요일 날 싱글방울쇼 녹음하는데 피디 작가 작가한테 얘기해가지고 호란을 처음 듣는 거야 일요일 날 강석이 네 우리 어머니랑 같이 들었는데 많이 울었죠 드디어 내 아들 노래가 나오고 근데 아무리 그때 당시 제 대선배님이 이제 남진나오나 조영필 이분들인데 그분들이 나타나면 아무도 안 돼요 어떤 가지도 안 돼요 네 근데 그거 한 번 딱 나갔는데 아무 스케줄도 없는 사람이 월요일에서부터 두 개 방송에서 전화 오는데 야 세상이 이렇구나 네 세상이 한순간이야 이게 한방이야 한방 한방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듀싱 하신 분이 이게 히트칠 거라는 거 약간 좀 감을 잡으신 거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좀 흥있게 노래를 불러봐라고 그런 거는 이건 히트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를 그분이 국내 가수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흑인 가수의 빌이 있다 빌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평소에 원래 제임스 브라운을 되게 존경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여기는 다 영어 잘하지만 우린 영어가 짧잖아요 저기 이태원 동진천 영어니까 밤에 안 돼요 낮에만 배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코드판에 나오면 이게 한국말로 써서 이렇게 부를 때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브라운 제임스 브라운 i got you so good so good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호랑나비 약간 그 i feel good 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i feel good 그 소울 목소리 호랑나비 아니 근데 그 제임스 브라운 들이 다 요소적 근데 제가 보면 미국의 팝 가수들도 가장 존경하는 가수들을 제임스 브라운을 부르더라고요 마이클 제슨도 그랬잖아요 마이클 제슨도 자기 모든 스승 모든 거는 다 제임스 브라운한테 다 뽑아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선배님도 옛날에 극장쇼 유명했잖아요 그 분의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엘비스 프레스도 있었지만은 그냥 그 사이키 조명에서 막 뛰어나면서 막 춤추면서 보는 거 보니까 다 그 분의 영향이에요 맞아요 그 분은 거의 창작하신 거죠 그런 무브먼트를 야 그러니까 홀때마다 알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좀 여고 가서 또 협회장 했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가수분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잖아요 똑같이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일매일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팬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야단칠 수 있는데 내가 볼 적에 팬관리냐 이게 라이브냐 어떤 무대냐 할 때에 그 녹음했던 노래랑 좀 다르게 나오는 다르게 나오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건 음악성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위트니우스턴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가 다 달라 스타일이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조금 바꾼대요 질려서 조금 이렇게 스타일을 바꾼대요 제 얘기는 그렇게 실력파가 바꾸는 거는 베리골 아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봐도 그 가수는 아니 어떻게 녹음이 되지? 이 정도 질리인데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던 목소리 듣던 휠 창법에 안 나오는데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라이브 가수가 있고 또 스튜디오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가수들은 스튜디오 안에서 잘하는데 스튜디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서울스튜디오에서 옛날에 프로툴 사고 비싼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비싼 녹음을 했네 상민이 형이 좀 그런 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비췄을 거예요 뭐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하도 잘 나가셔가지고 근데 보면 그때는 우리 테이프로 녹음을 했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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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컴퓨터로 해서 요만큼 요만큼 부분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잘라가면 되니까 붙이면 되고 이거는 그냥 거의 그때 녹음했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뭐 투채널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웠잖아요 네 다시 가야 되니까 요즘에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게 집에서 만들고 편리하게 됐는데 지금 채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마다 이렇게 네 그땐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정말 실력이 있어야지 가수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실력이 다 좋지만 그렇죠 아니 근데 그 호랑문합이 그 코리어그라피는 직접 하신 거라고 그랬나요 이거 그 제임스 브라운 춤을 아니면 누가 이거 좀 안무가가 따로 있었어요 네 녹음은 제대로 됐는데 이제 오디오가 아니라 이제 비디오 그때만 해도 TV는 쇼프로라는 게 보여주지 않고는 나도 거의 무명 가수인데 다 잘나가는 대선배님들 앞에서 딱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 그때는 뭐 무용단도 안 해주고 무슨 코러스 하는 합창단도 오고 나 혼자 들이대두고만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리허설 때는 안 보여줬어요 녹화 라이브 할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호랑나비아 날아봐 하늘 높이 날아봐 호랑나비아 날아봐 그래서 1절에서 3번 2절에서 6번을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 마음대로 쇼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 무너지던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가수도 있구나 네 맞아요 노래만으로는 안 되고 안 돼 안 돼 이건 완전히 퍼포먼스가 만든 노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사랑하는 그 후배 가수가 나온 거예요 그 호랑나비 때문에 어떤 그 싸이라든지 긴급모래든지 네 그러네 BTS 맞아요 퍼포먼스가 이런 후배 가수들이 나한테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맞아요 그게 너무 쇼킹해가지고 저희들 다 응원했어요 1위 예상 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라이프 스토리까지 같이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요텁텁 5주 연속 네 가요텁텁 5주 연속 금방 올라갔잖아요 3주 만에 1위 했나요? 몇 주 만에 1위 하셨어요? 굉장히 빨리 1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아마 가요 역사일 거예요 네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도 없고 그 50위인가 100위에 처음 진입을 했는데 그때 사회자가 임성훈 형인데 임성훈이었죠 이 인터뷰를 해요 네 최현무 씨 네 지금 저기 뭐 30만이 5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는 울고 싶어요 그래서 왜요? 저는 이게 1위입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이게 다음 주면 다음 주면 빠질 거 같아요 그 느낌 때문에 그랬더니 임성훈이 아니 여보세요 내가 사회자 내 다음은 알잖아요 이건 올라갑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아 아 그런 뒷얘기도 있었구나 아 예예 그 첫 주 할 때만 우셨나요? 아마 몇 주간 우셨나요? 3주째? 네 제가 울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저는 지금도 생상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장안에 화제하고 에브리 수요일이었죠? 매주 가요톱10이 네 그 했던 게 기다려서 봤다고 근데 한 번 기억나요 눈물 콧물 다 나오면서 이걸 닦으면서 바지 이렇게 쓱 한 것 같이 나 그 장면까지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엄청난 저기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 다육의 충격 문화의 충격입니다 문화 충격 문화 충격이었죠 문화 충격이었고 아니 맞아요 김흥국 선생님 자체가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에는 그런 우리나라 선후대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잘 살지만 옛날에 참 어렵게 해서 그래서 임의장 선생이나 남진아 조용필 이런 분들 노래를 많이 듣고 위안 삼고 많이 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적인 노래했지 동쪽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가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조용필 그 형을 만났더니 야 이제 너 어떤 가수도 필요할 때가 왔구나 그분이 그런 얘기 해도 야 우리는 여기도 가수가 좀 조금만 움직이면 야단맞을 대요 PD 에이드한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노래를 제대로 하고 움직여야지 노래도 안 되면서 쓸데없이 움직여 막 이랬는데 그냥 막 난리가 나니까 야 그리고 또 한 번 난리가 난 게 이렇게 춤을 추시잖아요 네 한 번 넘어지신 적이 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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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넘어졌다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쓰러지신 거 네 쓰러지신 거 근데 그러면 오디프로 라이브인데 뒤에 무용단이 춤추다가 내가 마이크를 건드렸어요 아 그랬구나 그렇죠 그걸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랬구나 라이브인데 그래서 잽싸게 넘어져 쓰러진 첨에서 그걸 마이크를 잡고 아니 근데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면서 립싱크가 아니고 라이브로 했어요 라이브로 했죠 라이브로 했죠 진짜 그거 대단한 거야 그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소방차 소방차 네 박남정 김한선 네 얘네들이 잘 나갈 때인데 호랑라미 때 다 해체됐잖아 그때 해체됐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80년대 말이에요 맞아요 나보다 더 잘 나갔었어요 얘네들이 근데 메이저 기획사에서 나이 났잖아 야 호랑나비 때 또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된 얘기 그게 나이 났다니까 그게 가요계 문학의 충격이에요 박남정도 센세이션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호랑나비 수준은 아니었지 호랑나비는 박남정 김한선 소방차가 남한범을 돌아버렸다니까요 아 형 좀 그만해라 근데 맞는 거 같은데 그 이후로 조금 이제 그 진짜 미국에 오니까 이게 아니 말은 못하고 있지만 너무 충격이 컸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워낙에 이제 수퍼스타로 갑자기 그때 떴고 이제 10대 가수 되셨고 그리고 일요일 일요일 밤에 거기 고정 출연했던 게 저는 이제 기억에 남아요 아니 이 사람은 언제 질문해요 나만 질문은 어떻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최 이사장께서는 저기 사실 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왜 나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기 한인회 저기 동부 한인회 이사장이시고 그다음에 형님 때문에 겉다리로 출연한 겁니다 가수협회장 하셨고 아니 그 다음 꿈은 뭐예요 다음 꿈은 네 회장입니다 어디 회장이예요 동부 한인회장입니다 아니 근데 최 이사장께서도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생생하게 그 김은국의 그 호랑나비가 전국을 그럼요 저희 어렸을 때 강타했을 때 네 완전 강타했고 너무너무나 진짜 충격이었고 네 그래서 또 우리 김은국 형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저런 스타를 내가 언제 한번 만나보나 그랬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충청도 그렇죠 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뭐 서울에 있는 스타들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에 또 제가 오니까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을 갖게 돼갖고 호영호제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러는 공항에 피검 나오는 유일한 동생이에요 아니 사실은 최 이사장께서도 할 수 하고 싶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박학 다시 하셔서 솔직히 얘기할 게 많은데 이제 레전드 오늘 우리 형님 한번 양보를 하시면 다음에 어차피 또 따로 오실 거예요 최 이사장께서는 따로 또 오실 거예요 네 단독으로 저희가 부를 겁니다 네 단독으로 네 파티 분위기로 이제 2부서부터 파티 분위기로 가면 되니까 네 우리 지금 김은국 선생님 저희 선배님 그러니까 다리를 안 꼬고 있죠 우리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또 풀었어요 그리고 또 동부 한인회 이사장님 데이빗 최님이죠 데이빗 최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인사 에티켓 지구를 위협합니다 라디오 코리아 사무실에는 전설의 인사귀신이 살아요 과연 라디오 코리아 인사귀신의 하루는 어떤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복도를 지나가는 A 직원에게 인사귀신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네요 그런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건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인사귀신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A 직원이 업무를 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어? 이게 뭐죠? A 직원의 자리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보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사진이 마구마구 붙어 있어요 인사를 받지 못한 인사귀신의 복수는 아주 오싹해요 때마침 그때 비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받아줍니다 감동받은 인사귀신은 고은을 다짐합니다 비직원도 자리에 앉으려나 봐요 우와 인사를 받아준 비직원의 책상에는 과자도 있고 인형도 있고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 있어요 인사를 나누면 귀신도 사무실도 행복이 가득해요 서로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무실 문화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광고는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네 문화 충격 컬처샥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김은국 영원한 10대 가수 김은국 선생님 그리고 최현무 동부 한인회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조이 그럼 여기 LA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두 분? 요즘에요? 네 형님 어제 그저께 오셨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일단 주무시고 네 다이머드가 그래요? 네 저희 집에서 일단 주무시고 그냥 뭐 또 따님이 뉴욕에서 이제 졸업이 있어갖고 저희가 공항 픽업하고 뭐 그런다니까 하루가 다 간 것 같습니다 어머리카엘라이 네 그럼 뉴욕에 계셨던 거죠 뉴욕에 네 따님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셨죠 그럼 이제 LA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LA에서 합류해서 여기서 좀 쉬다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3시 졸업식에 넘어갑니다 뉴욕에 와 좋겠다 저기 일요일 밤에로 아까 이제 얘기하다 일 밤에 네 일 밤에서 그때 그 진행자가 주병진 씨였나요 네 네 주병진 씨였고 이경규 씨 나오셨고 근데 그때 이제 엄청난 유행어가 또 나왔어요 뭔지 알겠지만 아 응애예요 그거 근데 이경규가 만든 건가요 이경규 씨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는 그때 제작진 주병진 씨가 막내였구나 막내였구나 몰래카메라 그렇죠 네 몰래카메라도 제가 이제 1호고 1호래 1호 몰래카메라 1호 몰래카메라 1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노사연 씨랑 저랑 투입이 된 거예요 아 맞다 기억난다 노사연 씨 네 노사연 씨가 역할이 컸고 나는 이제 아무 대본 없이 그 피디가 이제 송창인 피디인데 주병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인 MC고 네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MC인데 맞아요 나는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어요 에드립으로 에드립으로 에드립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난 따로 놀았어요 네 네 이 사람이 초대 손님이 최진실이다 그럼 최진실이랑 인터뷰하고 있으면 난 쳐다도 안 봤어요 네 최진실을요 네 아니요 메인 MC가 메인 MC를 내가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여보세요 아니 우리 둘 얘기가 뭐 기분 나쁘세요 재미없어요 뭐 물어보잖아요 아니 알아서 하라고 두 분이요 마주 기억나는 나 난 저기 앞에 저기 모니터 테리 나오니까 잘 보고 있다고 그랬지 아니 그거 주병진 씨가 이렇게 추천한 건가요 보조 MC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면 아니 아니 절대로 그렇진 않죠 그럼 그 피디가 그럼 피디 작가가 네 내가 그때 그런 날이 바쁜 사람인데 아 코미디가 공항까지 왔으니까 아 그랬구나 나는 가수가 노래를 해야지 왜 내가 무슨 코미디 개그맨도 아니고 노노노 그때만 해도 그렇죠 선배님들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가수는 평생을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특히나 제임스 브라운 그때는 특히 그랬어요 제임스 브라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분은 유일하셨 왜냐면 올해 또 인기 떨어지면 내년에 뭐 기약이 없어요 한국은 그렇죠 그 해 잘 농사를 줘야 되는데 아 근데 월드컵 응원 갔다 오면 일밤에 고정 자리 하나 해놨다 그래서 생각해보겠다 갔다 와서 그런 정도예요 월드컵 이슈에 있어서도 이렇게 앞서 가셨어요 붉은 악마가 나오기 전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원조시잖아요 그래서 원정으로 갔는데 월드컵은단 아리랑은단 2002년대도 그때 중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거의 제일 피크였던 거 같은데 원래 난 홈에서는 잘 안 해요 아 홈에서 원정 가서 원정만 했지 근데 2000년 한여러드컵 때는 편안하게 다녔죠 열 개구장을 야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2002년 거기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쾌해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응원단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년 멤버로 근데 이제 붉은 악마가 나오면서 조금 신랑이가 그때 조금 있지 않았는데 나 그때 조금 정부에서나 문체부에서나 뭐 이렇게 축구협회나 응원을 이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연예인이나 연예인분안을 이렇게 이거 데리고 투어다 했잖아요 현지에 가면 이제 교민분들이랑 했거든요 네 교민분들은 또 나를 기다렸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었군요 그 컨셉 자체에서 네 근데 내가 내 태극계가 없으면 내가 태극계도 갖다 나눠드리고 그래도 다 먹고 살기 바쁜데도 응원의 선수한테는 응원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내가 많이 처음엔 내가 고생을 내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2000년 월드컵 때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그런 응원 문화에 또 차이는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집 노래를 더 좋아해요 59년 왕십리 59년 왕십리는 나 왕십리에 살았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일부러 그렇게 컨셉을 바꾸려고 하신 건지 몰라도 그게 노래가 굉장히 좋았고 저는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있어요 그 미국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인데 그 라이언 엘리치가 라이언 엘리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59년 왕십리를 겹쳐서 트는 거야 라이언 엘리치가 이렇게 일을 여는 순간에 그 음악에 딱 맞춰서 근데 되게 저기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저는 나도 좋아했는데 그 리치 그분 코셈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겹치겠다 거기서 라이언 엘리치 근데 이제 나이 이렇게 먹어가면은 자꾸 그 장르를 많이 따지는데 그게 59년 왕십리를 트로트로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그 이은하 민혜경 이 친구들이 근데 오빠는 트롯이 아닌데 보컬 음악인데 왜 자꾸 장르를 글쎄요 나도 그렇지 않은데 아 원래 트로트로 그 한 건 아니구나 아니 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에요 가요 대중 가요지 대중 가요 네 가요지 그걸 잘 모르고 음악 평론가인가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아 근데 왜 저기 그런 댄스곡으로 안 하고 일부러 그렇게 발라드로 좀 바꾸신 거예요 아 이제는 좀 힘들어서 호랑라빈 한 10년 이상 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다리 허리 말이에요 축구 오기도 힘든데 그렇구나 항상 라이브 해야 되고 항상 자빠져야 되니까 아 이거 쓰러지면 올라오기 어려워요 살 빠지셨겠다 그래서 좀 나이 먹고 점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이제 오래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앨범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얼마 만큼 받으냐 외국에 그 대단한 팝 가수들이 히트코 하나 있으면 평생 가잖아요 평생 가죠 맞아요 그런 가수들이 부러운 거지 이게 맨날 다 앨범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왕신리는 호랑라빈하고 또 달라가지고 그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 두 곡 가지고 평생 갈 수가 있어요 59년 왕신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김은국 노래가 아니다 모르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으면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색깔이 좀 당부하고 네 그래서 다른 가수 노래가 아니냐 그러는데 DJ들이 이제 설명하겠죠 김은국의 그런 2집 곡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노래 들어보면 그 판에 호랑나비 왕신리 말고도 정말 좋은 노래가 주옥 같은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 형님은 왜 노래 나오면 자꾸 호랑나비만 부르시냐 다른 노래도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형님이 호랑나비 갖고 평생 간다 이런 소리 듣는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게 꾸준히 앨범을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내가 열 몇 장 냈는데 한 100곡 이상은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 말대로 어디 가서 좀 신곡 하나 불러보려고 그러면 아니 호랑나비 불러 그러다 보니까 호랑나비만 하게 되는데 그 진짜 좋은 노래 많아요 근데 나도 고생을 해가지고 내 자리를 좀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것도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배려를 해 주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한 번 그 베스트 골든 앨범을 이렇게 김흥극스 초이스 해가지고 거의 100명 곡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 내가지고 뭐 이런 팬들에게 러블레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저작권 조금만 주세요 땡큐 땡큐 아니 그래서 저기 이미지를 바꾸시려고 또 레게에도 도전하셨고 레게 파티 그쵸 그게 아까 이상민 네 이상민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컨셉에 묻혀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한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대를 앞서간 시대를 앞서갔죠 네 내지는 시대를 잘못 만난 노래다 이렇게 재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나는 평론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먹고 사는 모양인데 그거는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이고 마음에 안 들으셨나요 하하 라고 있잖아요 하하 하하는 우상에 제가 집에다가 자기 앨범보다 내 레게 파티 앨범을 모셔다가 맨날 저란대요 하하는 날 조상을 보는데 그 뭐 닥터레게도 있었지만 닥터레게 있었죠 바비킴 형도 닥터레게 출신이잖아요 전 닥터레게 노래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해놓고 막 뜨고 있는데 소위 그 제작자 그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많았어요 돈 가지고 잠수 타고 돈 받고 잠수 타고 돈 받고 이제 잠수 타고 아니 이게 노래는 지금 뜨고 있는데 오늘 갔어 그런 말에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뭘 그거 뭐 이상한 평론을 했어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아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노래예요 내가 그냥 맨발로 막 레게 목장을 해가지고 한국에 그 유명한 누구죠 레게 쿤타 뉴얼린스 룰라 사실 레게로는 처음 뜬 게 룰라 아니에요 룰라 독터 레게가 룰라 전이었어요 아 김건모 김건모 아니 아니 외국의 그 저기 바비바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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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바리 아 이거 오리지널 음악대로 좋아졌구나 한국의 바비바리 예전에 보면은 우리 가수 생활할 때 더 뒤로 가면 역사적으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방송국이 힘이 많았어요 이제 방송국 아니면 PD가 힘이 많았고 또 거기서 심지어 FD 뭐 이런 AD들도 힘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인사성이 좋아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그 1인 미디아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의 홍보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팬들의 힘으로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가수들이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국보다도 좀 방송국이 이제 모시는 그런 현상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 오거나 이제 다른 선진국에 활동하는 아티스트들 보면 부러웠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가수가 오면 방송국 PD나 대표가 모주라고 그랬어요 대우를 해 주고 선을 이렇게 지켰고 그랬구나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얘기했듯이 PD들의 힘이 좀 쎄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인기 많아도 바깥에서나 인기있지 방송국 안에서는 그 사람이 90도 막대했어요? 저기 일이 막 하실 때도 그 사람들이 호란들 아니 그렇게 뭐 심하게 안 했지만은 다른 이제 후배 가수나 무명 가수들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서로 대접을 하는 시대가 참 좋은 거죠 그 문화를 바꾼 게 이제 사퇴지도 좀 한몫을 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 모든 선배님들이 그 문화를 조금 조금씩 깨간 거죠 아니면 그 자기 아집이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뭐 리허설 시간을 안 맞추거나 너무 녹화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지금 출연료가 잘 안 맞거나 이러면 허다가 그냥 가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저기 신혜철 신혜철 같은 경우에도 그때 PD들 그 입김이 너무 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혜철도 강골이잖아요 좀 약간 성격이 이렇게 그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수들이 조금 약간 불리한 점이 있어요 보면은 특히 또 이제 이런 시상식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연기자들 앞에서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부르는데 어떤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연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가수들을 위해서 호응도 안 해주고 박수도 안 쳐주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도대체 가수는 한 판 아래냐 그리고 이제 연예계는 연예계인데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가수들이 예전서부터 보면 이제 딴따라다 딴따라다 이런 게 좀 강한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여기는 다 아티스트 빌보드 차트 보면은 가수라고 안 싱어라고 안 써있고 아티스트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티스트가 맞다고 보고 제임스 브라운도 당연히 아티스트고 뭐 비틀즈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아티스트로 취급하고 한국에 있는 가수들은 딴따라로 치고 저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맞아요 I agree 제임스 브라운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제임스 브라우니 굳이 여기 와서 그런 거를 논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분들도 알아요 제가 협회장 때 영화배우 탤런트 연기자 코미디 이제 이분들도 연말에 이제 모임을 갔거든요 이제 자기네끼리 스타들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이게 연예계의 꽃이 가수예요 아무리 연기자 유명한 스타들이 많아도 유명한 가수가 와서 축하곡 하나 해줘야 그 무대 분위기가 살죠 그 축제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란나비 때 그때 다 내가 무료로 한 곡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내가 통합시킨 적이 있는데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코미디 개그 뭐 이런 분들이 날 그래서 좋아했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선배님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더 좋아지고 왜냐하면 매니저 기획사가 없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마음먹으면 되니까 연락 와 내가 필요해요 아니 돈 출연자 얼마 줄 게 없잖아요 그냥 해주면 되니까 봉사 차원에서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으신다면 영화도 찍으셨죠 아싸호란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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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제목 자체가 기억이 나요 아싸호란나비 아싸호란나비 포스터가 왜냐하면 여기 밖에 저기 저기 붙여있어요 넌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해 나는 저기 좀 그런 사건 기억들이 저는 이게 기억이 오랫동안 한 편이에요 이러니까 기자인 거예요 오랫동안 한 편이야 오도팀 이사죠 근데 그게 참 엄청난 그러니까 시대를 풍미했죠 그 정도면 영화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면 드라마도 많이 했어요 드라마도 많이 했어요 베스트셀러인가 거기도 주인공 많이 했어요 드라마 근데 이제 그 예능으로도 예능으로 나중에 예능 왕이시죠 또 예능의 신 지금 저기 김태원 있잖아요 가수 김태원 부활 부활 부활의 김태원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흥국은 예능계의 초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걔를 걔라 그러면 안 되나 그 아우 동생은 라디오스타 김구랑 알고 있는데 김구랑하고 친했나봐요 일산에 살 적에 근데 이제 이승철을 헤어지고 부활이 이제 힘들 때인데 우라가 아 형님 저 태훈이 형 좀 한번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털면 털면 난리 날 때니까 여기 이 사람 아이돌 아이나 벌금이라도 입도 못 대고 있어요 1시간 2시간이 흘렀는데 말을 거의 안 주는 그래 mc들이 해줘야 되는데 mc들 정신 없잖아요 패널들이 많은데 맞아요 거의 또 따먹기잖아요 자기가 나가자 이거 다 따먹어야 되잖아요 맞네 그걸 낼름 먹어 누가 주냐고 자기가 알아서 아무도 안 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최무가 아니라 김태훈이야 얜 그때만 해도 이게 안 되고 선글라스만 키고 맞아요 말을 안 했지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 김태훈 씨 부활의 김태훈 씨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오라서 나왔죠 이거 별 없어 망했다 내가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게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했나요 김태훈이 네 입을 떼게 해 주는 거죠 재미있지 않아요 이분도 굉장히 독특하신 예능을 배우신 거지 배운 거지 예능 상민이 형도 그랬어요 그 길을 열어준 거네 상민이 형도 그랬어요 아니 엄청 품 잡았어 맞어 진짜 품 잡았어 스튜디오에서도 맨날 선글라스 딱 쓰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샵 얼마나 혼났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점점 그 좀 힘들어지시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는 예능왕이잖아요 또 예능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싸이 같은 캐릭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예능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김은국 선생님의 좀 이런 스타일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셨고 그만큼 인플루엔스를 하셨던 거에 증거네요 그때 호랑나비 때 이렇게 에스야린 시대나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이런 시대를 만났으면 저도 세계적인 가수 됐죠 그랬겠죠 빌보드 1이 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빌보드 차도 올라갔죠 그때만 해도 이제 동남아 뿐이 우리 관광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끝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싸이의 이제 뭐 강남스타일이 이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기획사든 가수든 한국에는 나보다 더 유명하고 잘하는 스타들이 많다 그래서 다음 앨범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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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찍을 적에는 우리나라 정말 좋은 가수 많잖아요 그런 걸 함께 해야 되는데 난 그런 게 아쉽더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니까 네 그러니까 한가득 긴 건 뭐 한가득 서태지 한가득 김흥국 뭐 이런 식으로 싸이의 손을 몇끼리 도와주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나이가 났잖아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럼 원래 이게 난리나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대가 이제 너무 앞서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bts가 지금 뭐 이제 군대들 가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 군대 면제 주는 게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보다 이제 그건 국회 자료사 할 문제지만 이거 어떤 스포츠 뭐 이제 금메달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면제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이제 가요계나 문화계 쪽은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죠 아니 그거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가수들은 딴따라로만 취급된다 뭐 이제 연예계 시대가 변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축구선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손흥민 네 아니 뭐 아니 그냥 금메달 따오면 뭐 면제를 해 준다 사실 bts가 한 것은 어떤 스포츠보다 더 큰 위력을 주는 사실 나는 그 어떤 금메달보다 그게 bts 간 게 훨씬 더 크죠 아니 스포츠 금메달 물론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스포츠 그래도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좋은데 국위선영 그분들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문화계에도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한국의 어떤 효과 이런 bts가 움직일 때 가요계 문화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 다른 쪽에 어마어마한 수출이 안 된다 수출까지도 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연예병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없어요 특혜를 좀 받은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서 아니 뭐 상호도 있긴 있는데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bts가 이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끔 해주고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니 실적에 이제 훈련받고 네 뭐 큰일 있을 땐 좀 보내주고 할 뻔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능 하실 때 콤비 중에 한 분이 또 김구라고도 이렇게 좀 서로 호흡이 잘 맞는 편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친하세요 유재석 신동엽 김구라가 이제 빅3이라면 대한민국에 구라가 좀 잘 많이 해 왜냐면 내가 많이 혼냈어요 아 그랬구나 걔가 거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말을 함부로 했더구만 막말의 대가지 솔직히 막말의 대가지 처음에 방송에서 김구라 톡을 잡았어요 내가 정말로 말을 좀 이쁘게 잘해라 안성용으로 해야지 너는 오소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네 충격이죠 문화 충격을 받았구나 문화가 충격이 아니라 김구라 충격이죠 아니 형님 어떻게 쟤 토를 잡는 사람이 어르신에서 아니 대선배인데 그래도 아니 널 위해서 잡는구나 좀 이게 언어 전달을 잘해라 정환해야 된다 김구라가 그 말을 굉장히 옛날에 세게 했었어요 거의 원래 인터넷 방송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하월스턴을 모델로 해가지고 하월스턴이 막말하잖아요 여기 미국에 dj 있어요 선글라스 보고 막말하는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했다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봤는데 아주 세더라고요 수위가 근데 지금은 좋아졌죠 지금은 이제 괜찮죠 지금은 이제 방송용으로 많이 나와서 이제 엄청난 스타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스타가 됐는데 요즘에는 밉상 MC들은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을 좀 다운시키고 남을 띄워주면서 웃기게 하는 MC들이 좀 많이 먹기 아니 그럼 김구라가 저기를 또 그렇게 많이 시참말로 깠어요 저기 h.o.t의 문 누구죠 문의춘 문희준 미안해 문희준 문희준이 원래 메탈을 좋아했다는 친구라는데 아버지가 아니 근데 자기가 메탈음악하는게 그렇게 안 입고 와가지고 막 비판했던 거 아니에요 김구라가 야 니가 무슨 메탈 솔직히 내가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그런게 있잖아요 니가 무슨 뭐 김포프리야 메탈리카야 목소리가 올라간다 이런 클레임들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가성까지 이렇게 합봐서 얘기한 거 같은데 내가 많이 혼냈는데 아직도 그래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음악 프로 얘는 프로 할 때 MC보는데 음악적인 얘기하길래 야 니가 음악을 뭘 알아 김구라가 음악 좀 많이 알지 않아요? 아니 좋아해요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많이 알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웃겨요 김구라 근데 보면은 근데 김은국 선생님 앞에서는 약간 꼼짝 못하는 거 같고 이렇게 계속 웃더라고 아니 나한테는 안 되죠 세시더라고요 김은국 선생님한테는 안 돼요 그렇죠 벌써 이미 다 파악을 했어 저도 웬만하면 안 지는데 웬만하면 안 지는데 여기도 은근히 웃겨요 아니 저기 솔직히 최 이사장께서도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오늘 근데 다음에 한 번 또 나와야 돼요 안 됩니다 알죠 입담 장난 아니에요 계속 처치긴 건질 건 없는데 계속 그래도 건질 건 없어 근데 가끔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원래 재밌는 거 있어 원래 최 이사장도 한 번 이렇게 입 열기 시작하면 한 세 네 시간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리시는 분이에요 술 한 잔 없이도 너도 목소리 쓰세요 알죠 다음에 한 번 본격적으로 데뷔 최 이사장이 돼서 이런 방송은 사실 정말 뭐 소주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 위스키 한 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없는데 문화충격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LA에 있는 팬이라든지 또 그 남가주 또는 가주 뭐 미국에 있는 팬들에게 한마디만 해 주시죠 네 하여간 또 뭐 이렇게 LA 오랜만에 와서 문화충격 프로의 두 분을 만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음악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미국에 전직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제가 다시 보수 우파 연예인인데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있네 올해는 자주 뵙겠습니다 그동안 되게 힘드셨다고 그랬죠 아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리고 우리 데이벳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흥국이 형님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다음에 와가지고 복수로 조일 없이 털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많이 털었어 따님 졸업식 축하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문화 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